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 2주씩 한번 사볼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시켜 드린 바도 있는데요 자 스튜디오 주래곤입니다 첫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OTT 관련 수혜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주래곤에서 제작 참여한 지리산 전지연 주지훈 배우가 참여한 드라마 첫번째 방영이 됐는데요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 기록하면서 스타트 양화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인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테구요 최근에 먼저 스타트를 끄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제이콘텐트리 먼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그렇다면 드라마 제작함에 있어 스튜디오 주래곤이 최근에는 히트작이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드라마 아주 좋은 드라마 많이 제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구요 이제 상승초입 상승추세 초입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봉 이후에 아래 윗골이 달면서 조금 숭고록이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구요 손절라인은요 여기 라인을 깨면 92600원 라인을 깨게 된다면 다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8만 8천원권만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할 수 있겠구요 목표치는 목표치는 10만 5천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은 여기 잡으시구요 여기에서 적당한 흐름 보이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굿즈라 그러죠 상품들 판매하고 광고 대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블랙핑크에 리사가 싱글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해외에서 인기 많이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 JYP 강세해 보였는데요 자 YG 플러스는 지금 현재 여기 7,600원 건대에서 자꾸 조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항대만 돌파한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 8,500원의 목표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절은요 여기 라인 6,500원대 라인 이탈하면요 손절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이브 소속 BTS가 LA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다음 달에 여는데요 지금 뭐 안표값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콘서트에 목말라 있는 팬들에게 콘서트는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요 YG 플러스도 충분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자 현재 추세를 돌려내기 직전입니다 자 아주 초강세 보였다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때문에 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장 셧다운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한 부분들 이제 말레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에서 다시 품귀현상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 생산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요 자동차 종목들이 반등해내고 있는데요 부품주들도요 자 기아차가 지금 마지막 저항권에서 계속 좀 저항을 비교적 그래도 양호하게 받고 있는데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만 놓은다면 이 또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자 일단은 9만 5천원건대에서 한번 좀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정거점에서 좀 밀렸던 자리 있죠 자 그 이후에 추세를 다 돌려내는 시도가 나올테니 자 적당히 조정 받으면 10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제 추세 상승 초입에 있다 자 월요일 만약에 양봉이 시연된다면요 충분히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다 자 손절은요 7만 5천원권까지 빠지면 손절 라인이 조금 폭이 클 수도 있는데요 8만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8만원을 깨면 다시 약세 흐름으로 이렇게 다시 약세 흐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승 전환 실패해버리고 다시 약세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여기부터는 비중 축소하고 최종 손절은 7만 5천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9만 5천원에서 10만원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일 상황 한번 시황 전해드리고 다음주 시황도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반등을 또 강하게 좀 해냈으나 자 뭐 미리 말씀드렸죠 3천5십 인근 여기는 강력한 저항 받을 것이다 자 인버스도 여기서는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기간이 좀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만 이렇게 은본 크게 강하게만 밀리지 않는다면 반등 시도 다음주에 나올 수 있다 자 코스닥은요 전일 플러스 마감되면서 20일에 지지받는 모습인데요 자 전제조건은 뭐다? 그렇습니다 기관외국인이 저번주에 매수에 좀 가담해 줬듯이 여기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려면요 반드시 기관외국인의 수급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이 8367개약 플러스 쪽으로 순매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만개약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플러스 8천개약으로 시장 반등 시도할 때 외국인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자 환율이 조정을 좀 받고 1170원 끝까지 1200원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1180원 저항 때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반등 시도 나오다 깨졌으니 자 정석적인 흐름은요 여기를 밑으로 하회하는 것이 정석적인 흐름인데 그렇게 대준다면요 주가는 반비례하니까요 환율과 좀 더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겠고요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원하는 약세 되겠죠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만약에 환율이 재반등 다음주에 한다면요 주가는 또 좀 더 조정받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도요 보시면 다우존스는요 신고가 갱신 해내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조금 조정이고 S&P500도 신고가 갱신 이후에 그냥 순고르기 정도 자 반도체가 좀 크게 밀리는데요 인텔이 11% 가까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순고르기 양성이었다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하루정도 조정받는 것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과연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여러가지 기법 강의라든지 여러분들께 도움될만한 내용 최신 동영상 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어요 화살표에 카페 링크 방송 안내해 보시면 링크 있으니깐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였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그룹